비를 내린 두꺼비 옛날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자 동물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동물들은 동물대표를 하늘의 천재에게 보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로 결정했어요. 동물들은 민첩하고 영리한 토끼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사양하며 두꺼비를 추천했어요. 두꺼비가 대담하고 지혜롭다면서 말입니다. 동물들은 두꺼비에게 대표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물대표가 된 두꺼비는 여우와 곰, 호랑이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우와 곰은 그러기로 했지만 호랑이는 아니었어요. 작은 두꺼비를 어찌 믿고 함께 가겠어? 멀리뛰기 시합에서 나를 이기면 따라가지.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연못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하고 울었지요. 그 옆에서 두꺼비도 나 여기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연못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자기보다 더 먼 곳에 앉아있지 뭐예요? 사실 두꺼비는 호랑이 몰래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한 거였습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동물의 왕이야. 두꺼비 네가 어떻게 달리겨? 그러고는 입을 벌려 온갖 짐승의 털을 뱉었습니다. 자기가 잡아먹은 짐승들의 털이었어요. 그러자 두꺼비도 입을 벌려 털을 잔뜩 뱉었는데 그건 바로 호랑이 털이었습니다. 아까 호랑이 꼬리를 물고 오가느라고 호랑이 털을 잔뜩 삼켰거든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두꺼비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꺼비는 여우, 공, 호랑이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두꺼비 일행이 하늘 궁전에 도착했어요. 두꺼비는 여우, 공, 호랑이를 숨게 하고 궁전 앞에 있는 북을 둥둥 쳤습니다. 북소리를 듣고 천신이 나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천재를 뵈러 왔소. 천신은 천재에게 두꺼비가 북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화가 난 천재는 말했어요. 고작 두꺼비라고 하늘 닭을 보내 쫓아내라. 하늘 궁전에서 하늘 닭이 나오자 숨어있던 여우가 뛰어나와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천재는 하늘 개를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곰이 하늘 개를 밟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는 하늘 군사를 내보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말았지요. 천재는 작은 두꺼비가 두려워져서 궁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천재시여 땅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어찌 모르시오? 알고 보니 비의 신인 용이 게으르게 잠만 자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천재는 용에게 비를 내리게 하고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용이 다시 게으름을 부리면 크게 소리를 질러주시오. 그러면 곧 비를 내리겠소. 두꺼비는 천재의 신임을 받게 되어 누구도 감히 두꺼비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두꺼비가 울면 곧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손짓으로 장가든 사람 장기를 잘 두는 배시성을 가진 영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기를 좋아했던지 틈만 나면 배영감은 장기판이 벌어질 만한 거리와 골목을 찾아다녔습니다. 배영감의 장기는 산과 포를 앞세워 정광석화같이 적진을 무찌르고 들어가는 공격형이었습니다. 적이 비쳐 손 쓸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영감은 늘 삼남에서는 내 장기를 대적할 자가 없다며 뽐냈습니다. 배영감에게는 장기 말고도 뽐내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쁜 외동딸이었어요. 배영감은 장기를 못 둔다고 해도 허허 웃고 말 때가 있지만 딸이 못생겼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딸이 예쁘다고 할 때까지 따지고 덤벼들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예쁜 딸도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배영감은 딸을 데려갈 사위감으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자기와 장기를 두어 이겨야 하며 둘째, 손짓으로 질문하는 것에 손짓으로 대답하여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벙어리 손문답이지요? 배영감의 예쁜 딸과 결혼하려고 인근의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첫째 조건인 장기두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조건을 통과한 사람도 손문답에서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배영감의 손문답은 그토록 배영감의 손문답은 그토록 배영감의 손문답은 까다롭고 어려웠답니다. 여름도 다 간 어느 날 한 청년이 배영감의 손문답은 배영감의 손문답은 배영감의 손문답은 두 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영감은 암 조치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소문만 듣고 찾아왔다면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배영감의 손문답은 배영감은 배영감의 손문답은 배영감의 손문답 배영감의 손문답 배영감의 손문답 보기고 난 뒤 속이 쓰려 딸을 못 주겠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기는 그만두고 제게 딸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허 내기도 하기 전에 딸을 달라니 성급하고 또 괘씸하군 자 손문답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장기보다 손문답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배영감은 한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을 쳐들었습니다. 청년은 손문답에는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한 손으로 수염을 잡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을 쳐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굴리다가 청년은 한쪽 새끼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다른 손으로는 자기 얼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배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영감이 수염을 쓰다듬고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것은 남자가 최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내가 최고다라는 뜻이었지요. 좀 채로 써먹지 않은 손문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잠시 망설인 끝에 알아맞춘 것입니다. 과연 큰소리 칠만하군. 마음을 꽤 들어보는 눈이 있어. 이번에는 정말 알아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내봐야지. 배영감은 천천히 다섯 손가락을 펴서 세 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삼강오륜을 아느냐는 물음이었지요. 청년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양쪽 손을 쫙 펴더니 여덟을 꼽았습니다. 배영감은 너무 놀라 소리 지를 뻔했지요. 왜냐하면 양손을 펴서 여덟을 꼽으면 여덟으로 볼 수도 있고 셋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배영감은 셋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강이 먼저인데 어찌하여 오륜을 먼저 내세우냐는 항의성 답으로 본 것입니다. 배영감은 청년의 명미남에 놀라면서도 마지막 한 번 더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배영감은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쉬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무슨 이런 쉬운 문제가 있느냐는 듯 빙긋 웃더니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을 여러 번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청년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배영감이 손뼉을 한 번 친 것은 결혼을 승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배영감은 그것을 결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복의 근원으로 읽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답이었습니다. 배영감은 정신에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손수문답의 수제이네 자네만큼 족명한 청년을 아직 나는 보지 못했네 내 딸의 미모와 비교해도 조금치의 손색이 없네 이제 약속대로 장기로 승부를 가려볼까 배영감과 청년은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배영감은 청년이 마음에 쏙 들어 청년이 이기도록 일부러 져주었어요. 이제 청년은 인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배영감의 딸과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타지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영감과 장기를 겨뤘던 젊은이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영감을 이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그보다 더 배영감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배영감 딸이 아름답다는 소문만 들었지 아무도 실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결혼식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성대하게 치러지고 신랑과 신부는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젊은이는 비로소 상대를 바라보았어요. 신부는 신랑이 마음에 들었고 신랑도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생연본인가 봅니다. 신랑이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 색시와 결혼하다니 꿈만 같습니다. 서방님께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아버님의 손문답은 제가 듣기로는 삼남에서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손문답을 어떻게 풀어내셨어요? 장인어른은 장기의 명수이니까 장기를 늘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중심으로 대답했지요. 아버님의 손문답이 장기에 대한 뜻이라고만 생각했다고요? 물론입니다. 그럼 서방님이 첫 번째 문제에서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얼굴을 두드린 것은 무슨 뜻이었나요? 장인어른께서 내 장기실력은 세상에서 최고다 하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줄 알고 내게는 새끼손가락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소리치다가 지고 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려고요? 하는 뜻으로 했지요. 두 번째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서 앞으로 내민 것은 오륜을 아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이하셨나요? 나는 장기수를 볼 때 다섯 수를 내다볼 수 있다 하시는 줄 알고 다섯 수 정도라면 문제없지요. 나는 여덟 수를 내다보는 고수입니다. 하는 뜻으로 손가락을 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손뼉을 친 것은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었다는데요. 그것이 바로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었구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장인어른이 네가 마음에 들었다 우리 장기로 마지막 승부를 가리자 하시는 줄 알고 좋습니다. 떡 주무르듯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제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세색 씨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기도 했어요? 세색 씨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처녀로 늙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버님의 장기와 손문답을 이길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색 씨는 신랑이 그동안 장기의 정신을 쏟았듯이 정성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아내를 위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색 씨는 장기와 손문답에 대해서는 꼭꼭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슬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효자가 된 아들들 옛날 우리나라에 영의정을 지냈던 한 정승의 이야기입니다. 정승의 성씨가 조씨였기 때문에 조정승이라고 하지요. 조정승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평소에 돈에 여유가 생기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나란일을 할 때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지만 사사로운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면 열심히 었습니다. 어느 날 그만 정승부인이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늙도록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아내가 세상을 뜨자 조정승은 그만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벼슬이고 무엇이고 다 물리치고 아내 무덤가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청지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정승의 재산을 관리하며 딱 한 사람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조정승이 남몰래 자선을 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일을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대감님 이번 조상을 치르고 나니 부조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웬 돈을 그리 많이 가져왔단 말인가 하여간 하여간 들어온 돈이라면 잘 써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 돈으로 땅을 좀 사두었으면 합니다만 땅이라니 대감님이 항상 벼슬을 사실 것도 아니고 또 만한 님마저 안 계시니 장차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러니 어디 목 좋은 곳에 땅을 사두면 노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노후대책을 세워준단 말이군 마누라가 없으니 대신 재산을 가지라는 말인데 일리가 있구나 그래 돈이 얼마나 남았기에 그러는가 네 논밖과 좋은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조정승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청직인은 돈을 보더니 청렴하고 결백하기로 소문난 분도 욕심이 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조정승이 눈을 떴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아들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보자. 그러자 청직이가 다가와서 자그마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드님들 의견입니다. 맏아드님뿐 아니라 여러 아드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하고 먼저 상의를 했구먼 그렇다면 만나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 이리하여 조정승 앞에 아들 삼형제가 불려왔습니다. 너희들이 의견을 내서 부조돈으로 땅을 사자고 하였다지 그러자 맏아들이 마다들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노후의 편이 사실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아비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장차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이번엔 둘째에게 물어볼까 이 부조돈은 누가 가져온 것이냐 아버님도 그야 문상객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응, 문상객이 왜 자기 부모도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아버님도 그야 정승 어르신이니까 다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 조가가 잘 나서 부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정승 벼슬을 보고 돈을 낸 것이군 결국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벼슬 때문에 들어온 것이니까 내 돈이 아니라 나랏돈이구나 벼슬은 임금님이 내리시고 백성은 따르니 결국 나란 일을 하라고 마련한 직책이 아니던가 그러고 보니 이 돈도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다면 이런 돈이 들어올까 아버님도 별것을 다 걱정하십니다 그럼 너 둘째는 가만히 있고 셋째, 네 의견을 물어보자 너는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 중에 제일 슬프겠지? 그러자 셋째가 눈물에 글썽거리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였는데 아니다 내 나이 이미 삼십이 가깝고 이미 상가까지 갔는데 어린애같이 사랑사랑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 뜻을 제일 잘 알지 않느냐는 말이다 예, 제가 어머니 뜻을 제일 잘 압니다 홀로 되신 아버님의 일을 제일 걱정하실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 돈으로 땅을 사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형은 혼자 생색을 내는 동생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어찌 어머님 뜻을 달리 생각하겠습니까? 또 아버님에 대한 효심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삼형제의 의견이지요 뭐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청지기도 빠질세라 말하였습니다 사실 제 의견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정승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삼형제와 청지기는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조정승이 매를 한 다발 들고 들어왔습니다 너 큰 놈 이리 나와서 종아리 걷어라 맏아들은 무슨 영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슨 이유냐고 묻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아버지의 호령소리가 쩌렁쩌렁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미 죽어 드러운 부족돈으로 땅을 사려고 하다니 그런 부모 송장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수작이냐 아직 너희 어미 몸이 식지도 않았는데 내 장차 일을 걱정한다고 방정을 떨어 내가 늙어 일하지 못하면 마땅히 네가 나를 봉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 부모 덕에 공부하여 벼슬까지 사는 놈 생각이 고작 그 정도냐 동생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더라도 말려야 할 놈이 제가 앞장을 서서 땅을 사자고 해 그러면서 사장 없이 때렸습니다 큰 아들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를 맞았어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기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리 와라 너는 이 아비와 어미가 땅을 살 줄 몰라서 그동안 안 사는 줄 알았더냐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자식 그리나 가르치면 되었지 무엇을 더 바란다는 말이냐 나란 일로 돈 벌이를 하여 땅을 사고 집을 장만할 생각이면 차라리 벼슬을 그만두고 저자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라 장사꾼이 돈 버는 것은 당연하지만 벼슬아치가 돈 버는 것은 바로 역적처럼 나라를 망치는 법 백성들이 나라 생각을 하겠느냐 벼슬아치를 존경하겠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아비에게는 불효요 나라에는 불충이다 이번에는 셋째가 다가섰습니다 조장승의 눈에는 불이 났습니다 이 못된 놈아 벼슬을 살아온 내가 땅을 사지 않고도 이렇게 너희들을 길렀건만 너희들은 벌써부터 굶어 죽을까 보아서 걱정을 한단 말이냐 이제 보니 내가 죽어도 제사 하나 지내줄 놈이 없겠구나 어미 죽은 돈으로 땅을 샀다고 하면 너희 삼형제가 어찌 되겠느냐 지금까지 깨끗하게 나란힐을 보았다는 나의 명예가 어찌 되겠느냐 어머니 뜻이라고 땅을 사자고 네가 주장하였단 말이냐 다음에는 청지기가 셋째에 이어서 매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아 어쩌자고 어리석은 자식들 말을 따른단 말인가 그동안 없는 돈을 쪼개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내 대신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사람이 어찌 잘못 판단한다는 말인가 청지기는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순순히 맞았지요 이러한 정승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는 걱정이 없다는 생각에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저 기쁠 뿐이었습니다 조정승의 이마에는 땀이 났습니다 방바닥에는 아직도 회초리가 남아있었어요 이번에는 조정승이 자기 다리를 뻗더니 자기 손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자기 몸을 때리는 것이지요 허벅지며 무릎이며 종아리며 종아리며 발이며 피가 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달려가서 말렸어요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승은 매를 놓고 통곡하였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만 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부모 생전처럼 지내면 효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 아비가 살아있고 어미만 죽었는데 벌써 가운을 잊어버리고 자식들이 돈을 벌자고 나서니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돈 욕심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우리 부부의 깨끗한 궁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더럽힐 것이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킨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헛것이었구나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 내가 내 몸을 때린 것이다 어미가 없다고 나를 걱정함내하고 귀찮게 여겨서 재산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너희 수작을 보니 갑자기 슬퍼지는구나 살아서 청년 만난 편 때문에 호강도 하지 못한 네 어미 이제 죽어서 자식들 때문에 더러운 이름마저 얻게 되었구나 아들들은 모두 엎드려 조정승에게 빌었습니다 이튿날 청지기는 이전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복 받은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의 성씨가 정가여서 사람들은 그를 정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도령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 자매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성스런 젊은이였습니다 정도령은 날마다 품을 팔거나 나무를 해오고 비 오는 날이면 새끼를 꼬는 등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하기가 이를 때 없었지요 정도령 내 집에는 그날 두 식구가 먹을 양식과 뗄 나무 한 짐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삼백 예순 닷새가 날마다 그 모양이니 착하고 부지런한 정도령도 힘이 빠졌어요 에이 부엌에 나무 두 짐을 두고 살 수 있나 없나 보자 정도령은 산으로 가서 나무 두 짐을 해다가 부엌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나무가 한 짐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나무 두 짐을 해왔으나 한 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밤을 새워서라도 알아내고 말테다 정도령은 나무 짐 뒤로 가 숨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달도 기울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웬 갈고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더니 나무 한 짐을 꿰어들고 슬슬 올라갔습니다 정도령은 재빨리 나무 짐 위로 올라탔습니다 정도령을 태운 갈고리는 지붕을 거쳐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정도령은 땅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도령은 하늘나라에 이르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갈고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정도령은 나무 짐에서 뛰어내려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보아하니 가난해 보이지 않는데 왜 날마다 남의 나무 짐을 훔쳐가는 거요? 내가 노인장께 잘못한 일이라도 있소? 노인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젊은이가 성질 낼만도 하네 웃지 말고 까닭을 말해보시오 그래 말하지 내가 하는 일이란 세상 사람들이 타고난 복대로 살아가게 손쓰는 것이라네 젊은이는 나무 한 짐 밖에 없는 복을 타고났다네 아니 내 복이 나무 한 짐이라니요 나무를 두 짐에 와도 세 짐에 와도 한 짐 밖에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오? 대체 그런 놈의 복이 어디 있소? 그게 운명이라네 노인은 안 됐다는 듯이 혈을 끌끌 찼습니다 정도령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한 세상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령은 땅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죽게 해주시오 죽게 해주시오 젊은이 일어나게 죽는 것보다 나무 한 짐으로 사는 것이 낫다네 나무 한 짐으로 살기보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소 나를 죽게 해주시오 어서 일어나게 젊은이 일어나서 복을 더 탈 길을 궁리해보세요 복을 더 탈 길이 있을까요? 아주 없지는 않겠지 말씀해주세요 노인장 사정에 하도 딱해서 말해주겠네만 다른 데 가서 입 밖 깨내지는 말게 절대로 입 밖 깨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천 서역국으로 가서 부처님께 복을 조금만 더 달라고 강곡히 빌어보게 부처님이 들어주실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걸세 정도령은 노인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올 때 탄 갈고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천 서역국이 어딘지 몰라도 끝까지 가서 부처님께 복을 타와야지 정도령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도령은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날 이때까지 부료가 태산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다고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아닙니다 어머님을 아무리 잘 모시려 해도 복이 이것뿐이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는 이제부터 집을 떠나 서천 서역국으로 부처님께 복을 조금만 더 주십사 부탁하러 가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복을 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말린다고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허락했어요 어머님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몸성이 기다려주세요 정도령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의 부처님을 찾아간다고는 했지만 서천 서역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막연히 산 넘어 강 건너 서쪽으로 가면 어딘가에 있으려니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도령은 해가 지는 쪽으로 하염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도령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열두어 집 되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개가 컹컹 낯선 사람을 향해 지졌어요 이 마을에는 개도 있군 중얼거리면서 정도령은 정도령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즈음에는 넓고 넓은 들이 나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야 무성한 잡초들과 간간히 서 있는 나무들뿐 산도 언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은 돌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 사람이 있겠지 정도령은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정도령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보시오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소? 정도령은 두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조용히 나더니 삐걱억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꼬부랑 할머니도 더벅머리 총각도 아닌 예쁜 새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새댁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허허 벌판에서 해가 저물어 헤매 다니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예쁜 새댁은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이슬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젊은 분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사람 사는 집에 오셨는데 헛간에 주무시라 할 수는 없지요 정도령은 새댁이 이끄는 대로 아래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사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집안은 적적했습니다 잠시 후 새댁이 저녁상을 차려 들고 왔습니다 시장했던 참이라 정도령은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웠습니다 새댁은 밥상을 들고 나가려다 말고 인사치레로 정도령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도령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서천 서역국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댁은 인사치레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디 소원을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정도령도 받아 말했습니다 소원이 있으시거든 말씀해 주시지요 가는 길이니 부처님께 전하겠습니다 꼭 전해 주시겠어요? 전해 드리다 말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신랑과 천생연분이 아니었던지 혼이 나는 다음 날에 죽고 말았답니다 혼자 산지가 벌써 몇 해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 천생연분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정도령은 아침밥을 얻어 먹고 예쁜 새댁의 집을 나섰습니다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을 향해 부지런히 발을 옮겼어요 언덕을 넘고 넘어가다 보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오고 숲 가운데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흘렀습니다 정도령은 시냇물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건너편에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황금아 황금아 생명 있는 것으로 살아나거라 살아나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거라 정도령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냇물가에서 세 소년이 황금으로 만든 새 꽃송이의 물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시오 황금으로 만든 꽃이 어떻게 생명 있는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는 거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 황금 꽃이 생명 있는 것으로 살아나 향기를 뿜어내야 우리 셋은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답니다 우리가 황금 꽃을 만들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죽은 나무에 싹 트는 걸 기다리는 게 낫지 어떻게 황금으로 산 꽃을 그러게 말이오 그래서 신선되기가 어려운 일 아니겠소 그런데 여기는 좀처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인데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예, 저는 난시 난때의 복이 없어서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정도령입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시오 그러시다면 부처님께 왜 우리 황금 꽃은 살아서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지 여쭈어 보아 주시겠소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마음씨 착한 정도령은 새소년의 부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내 복도 부탁하고 새댁의 신랑감도 알아보고 새소년의 소원도 풀어주어야지 정도령은 혼잣말을 거듭하면서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도령은 몇 날 며칠 또 걸었습니다 넓디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날씨 탓인지 안개가 강물 위로 연기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새들이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정도령은 강을 따라 몇 시간 내려갔으나 나룻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은 다시 반대쪽으로 몇 시간 올라갔습니다 역시 나룻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서천 서역국을 못 가다니 이 강을 정년 건너지 못하는가 정도령은 한숨을 내쉬며 강가를 오르내리다가 다리가 아파 강독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도령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부글부글 끓더니 커다란 이목이 한 마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아이코 난 이제 꼼짝없이 이목이 밥이 되었구나 정도령은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거요? 이목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도령이라는 조선 사람입니다 서천 서역국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조선에서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시구려 그러나 그것도 여기서 끝이랍니다 이곳에는 강을 건널 나룻배가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네드릴 일이다 그 대신 내 청을 하나 들어주시오 무슨 정입니까? 나는 천년 동안 이 강에서 살고 있소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소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부처님께 여쭈어주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정도령은 이목이의 등을 타고 넓디 넓은 강을 건넜습니다 넓고 넓은 들이 또 나왔습니다 들려 끝에 커다란 성이 보였어요 옳거니 저곳이 서천 서역국인 모양이다 정도령은 남은 힘을 다해 성으로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요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으로 복 타러 간다는 한 마음으로 지금껏 죽자살자 걸어왔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옷은 헤졌습니다 하지만 정도령은 차림새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부처님을 뵈러 온 정도령입니다 문지기가 보니 조선에서 왔다는 정도령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습니다 아니 부처님을 뵈러 왔다는데 왜 그러시오? 부처님은 너 같은 상거지와 만날 틈이 없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을 뵈어야겠소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야겠소 그리고 부처님께 소원을 빌 이가 나 말고도 셋이나 더 있소 너 말고도 셋이라니 그들은 어디 있느냐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부탁을 받아왔소 보이지도 않는 그 부탁을 나더러 믿어달라는 거냐? 그렇소 부처님은 믿으라고 하셨소 나는 못한다 여보시오 문지기님 나는 멀고 먼 조선에서 여기까지 왔소 당신이 안 들여 보내주면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거요 문지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부처님이 문지기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정도령을 들여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정도령은 서천 서역국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리수 나무들 사이로 오두막이 한 채 들어서 있고 그 오두막에는 점심을 먹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도령은 그가 바로 부처님임을 첫눈에 알아챘습니다 부처님의 점심상은 그다지 특이하진 않았습니다 산나물 무침 한 접시에 간장 한 종지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부처님도 나만큼이나 복이 없으신 모양이다 산나물 무침에 간장 한 종지 보리밥 한 그릇 더 달라고 해봐야 더 내줄 복도 없으시겠다 정도령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길로 정도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배가 고픈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저의 복이 평생 나무 한 짐 밖에 안 된다고 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을 만나 뵙고 복을 주십사 왔습니다 참 안 됐구나 난 신한 때가 바빠 복이 그만이라는데 난 늘 어떡하겠느냐 그럼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단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죽고 말겠습니다 미련한 녀석 여태까지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면 되느니라 이제 네 복을 알았으니 돌아가 예전처럼 열심히 살거라 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받은 부탁이 셋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쁜 새댁을 만났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천생연분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지즐이 복도 못하고 난 주제에 남의 부탁까지 받아오다니 그 새댁을 만나거든 전하거라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천생연분 신랑감이라고 그리고 길에 오다가 잘생긴 새 소년을 만났는데 신선이 되려고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황금꽃에 물을 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황금꽃이 살아서 향기를 뿜는지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향기를 뿜지 못하느니라 새동자가 새 관의 금으로 황금꽃 세 송이를 만들어 한 송이씩 차지하려고 하니 향기를 뿜지 못하지 두 관의 금으로 황금꽃 두 송이를 만들어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다면 향기를 뿜고 신선이 되고도 남는다 오다가 넓은 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을 천연묵은 이묵이가 건네주었어요 그 이묵이는 용이 되려고 천연을 기다렸는데 아직 용이 되지 못했다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욕심 다신이라 이묵이가 용이 되려면 여의주가 하나면 되지 둘은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이묵이는 둘이나 있으니 무거워 어떻게 하늘을 오르겠느냐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복을 더 타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 부탁을 모두 들어주셨으니 아주 헛된 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도령은 부처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서천 서역국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정도령은 넓디 넓은 강에 이르렀습니다 강가에는 이묵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처님께 내 부탁을 여쭈어 보았나? 그리고 자네 복도 타왔나? 아닙니다 저는 더 받을 복이 없답니다 이묵이님 부탁은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묵이님은 욕심이 많아 여의주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지요? 그러니 어떻게 무거워 하늘을 오르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묵이는 냉큼 입에서 커다란 여의주 하나를 꺼내어 정도령에게 주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이묵이는 용이 되어 춤추듯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묵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정도령의 마음은 여의주를 받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정도령은 여의주를 품에 깊이 간직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세 소년을 만났지요 무사히 도착해 부처님께 복을 얻어왔소 아니요 내가 더 받을 복은 없다고 하오 그런데 부탁은 받아가지고 왔소 이런 고마울 때가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었소 정도령은 부처님 말씀대로 황금 두관으로 두 송이를 만들어 세 소년이 나누어 가진다면 꽃이 살아 향기를 뿜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소년은 한동안 감격에 겨워 말을 못하다가 황금 꽃 한 송이를 정도령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꽃을 드리리다 정도령이 아니었다면 우린 끝내 신선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정도령에게 꽃 한 송이를 주자 황금 꽃은 살아나서 향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이좋게 들고 춤을 추듯 하늘로 올라갔지요 자 이제는 친절하고 예쁜 새댁에게 신랑감을 알려주면 내일은 끝나는구나 정도령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정도령은 예쁜 새댁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정도령님 부처님을 뵙고 복을 많이 타신 모양이지요 얼굴에 기쁨이 넘실거립니다 아니라오 나는 복을 조금도 타지 못했다오 대신 새댁의 신랑감은 알아왔소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새댁에게 천생연문이랍니다 새댁은 정도령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두 손을 이마에 올리고 허리 숙여 큰절을 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홀몸이 되고 나서 맨 처음 만난 남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제가 당신같이 예쁜 새댁의 천생연문이란 말입니까? 정도령은 매우 기뻐서 매우 기뻐서 예쁜 새댁을 얼른 얼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도령은 예쁜 새댁을 아내로 맞이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일이 잘될 땐 넘어져도 떡함지에 엎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려면 어떤 경우에도 잘 된다는 뜻인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손짓으로 장가된 사람 이야기에서 남자 주인공은 전혀 다른 뜻으로 장인들 사람과 손짓을 주고 받았지만 운이 좋게도 사위가 되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장인은 사위감이 되려고 찾아온 남자의 손짓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위로 삼게 된 것인데요 세 개의 질문 모두 운이 좋게도 정답으로 해석되었고 장기까지 져주었으니 이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